코로나19가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새로운 변이들이 출현하면서 더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변이는 어떤 증상을 주로 보이는지 코로나19 백신 4차를 맞아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대유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행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에 안 걸렸던 사람이 주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7월 1주 확진자 중에서 재감염자는 2.88%였고요 첫 감염자가 97%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행 중인 BAO 변이가 올해 초 국내에서 유행했던 BA1, BA2 변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오미크론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감염이 된 뒤에 형성된 면역력이 재감염이면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되었던 사람들의 면역력이 유지되는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보통 3 내지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국제의약전월 란셋에 실린 내용인데요 코로나 감염 이후 7개월까지는 재감염 확률이 약 84% 줄어든다는 연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BA5번의 전파력입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형의 주역이었던 스텔스 오미크론 즉 BA2보다 전파력이 35.1%가 더 높다고 발표되었는데요 또 기존 백신을 맞았어도 또 감염이 되어서 항체가 있어도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3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BA5 변이가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치명률이 더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BA5번 변이의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기침, 콧물, 이누통, 두통, 고열 및 피로감 등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연구약에도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 도쿄대에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기존 오미크론보다 BA5 변이가 폐에서 더 증식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나 목 등 상기도 쪽이 감염으로 후칸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도까지 침투해서 폐렴을 더 잘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동물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인 통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위험군에서 재감염이 된 경우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면서 감염이 되었던 경우에 재감염이 안 되도록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괴물변이라고 하는 켄타우러스 변이인데요 이 켄타우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마린 존재인데요 전체적이 강한 모습의 상징입니다 이 켄타우러스 변이는 BA2.75 변이인데요 이 변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도록 돕는 돌기 단백질 부위의 돌연변이가 36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 중 이 돌기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변이는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확산속도가 3.24배나 빠르다고 해서 괴물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에서도 이 괴물변이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은 8월까지는 BA5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될 것 같고 9월에서 10월에는 이 괴물변이인 BA2.75 변이가 유행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켄타우러스 변이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명률은 어떨까요? 물론 아직까지 증상이나 중증 정도에 대한 임상적 통계가 없습니다만 다행히도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를 보면 60대 확진자였는데요 다행히 증세가 경매했다고 합니다 물론 더 시간이 지나야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4차 백신 맞이하는 것일까요? 사실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도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면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존의 백신이 새로운 변이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낮다는 연결과가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정말 실익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감염을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염 시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의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중증 예방 효과는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 입소 종사자들은 4차 백신을 맞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언제나 나올까요? 현재 미국의 모더나에서 BAO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6.3배 높은 백신을 이르면 올 8월 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백신이 국내에는 언제 공급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개인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실만한 점들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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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